네 그럼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자문화재들의 대중문화 수타방송 부끄러운 형들 오랜만이야 오랜만 장교송에 갑시죠 안녕하세요 엑세대 박부장입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새하얀 갯밀키 돌아온 도라이 갯밀키입니다 대한독님 하세요 화약체즈 김마다입니다 드디어 3시즌으로 시즌 3 왔습니다 시즌 3니까 새로운 장소에서 아는 분 작가님 작업실을 대실해가지고 대실 맞아요? 쳐들어온 거 아니야 이 정도면? 4시간 대실 개판으로 그냥 우리 맘대로 쓰고 있어야 돼 몰라 이 씨 그냥 멘제라 그래서 카메라도 우리끼리 설치하고 커피도 그냥 막 먹고 그러니까 나는 오미자차야 대판으로 가는 거니까 한번 어떻게 사셨는지 일주일 일주일이 아니구나 한 달 한 달 냈네요 한 달 3주? 3주 됐죠?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각자 얘기들 한번 해볼까요? 그냥 뭐 어떻게 사셨는지 일단 방송 준비를 안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엄청 좋더라고요 여유가 많이 생겼다 되게 웃긴 게 이게 우리가 돈 내 돈 저기 뭐야 일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 돈 내고 하죠 취미를 하는 건데 야 이거 은근히 쉬니까 좋대 취미니까 돈 내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뭔가 그러더라고 첫 주부터 좋더라고 나는 방송하는 게 첫 날부터 오 왜 이렇게 좋지 이번 주? 그런데 아 방송을 쉬어서 웃긴 건 밀키 형이 쉬지 말자고 했던 거 기억나죠? 단독 방송 그렇지 그렇지 나는 한 달 시작을 했고 박 부장님 한 달 시작을 했는데 2주 만에 다시 하자고 그러고 아 너무 좋아 잘 쉬었어요 잘 쉬었고 거의 근데 쉬는 동안 방송을 쉬니까 일만 했던 것 같아요 휴가 안 갔다 왔을 때? 그러다가 어제 그제 강원도로 1박 2일로 짧게 강원도 평창 한 번 갔다 왔고요 지난주 이슈로는 아내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그때까지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아 나도 걸리겠다 싶었는데 요번에도 피해갔네? 또 얼마나 멀리 했을까? 내가 또 아내잖아 그래서 목 같은데 괜찮아 이러면서 이렇게 뭐야 자상하게 기인자가 끼고 한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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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인자가 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엄청 많이 만지고 손을 한 100번 씻었나봐 나오자마자 난 내가 의사인 줄 알았어 여기까지 막 다 씻고 살아났어 좋았어 누워서 그럴 거 아니야 개새끼 그럴 거 아니야 나가다면서 샤악 물소리 막 나면서 손 씻는데 아까 신경 쓰이더라고 내가 너무 자세 씻고 있으니까 살아났어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지 그렇지 시간 줘야 지금 눈도 이렇게 그럴 걸 팔꿈치로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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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그래서 어제 그제 한 5일 만에 그래도 같이 휴가를 가잖아요 근데 앞쪽에서 이제 운전을 안 해가니까 기아 앉아 있다가 어 이거 좀 마셔 그러면서 새끼 커피를 줬는데 안 마셨어 오 고마워 그럼 다 안 마셨어 아직은 좀 조심해야죠 대단하시다 한 번 들은 믹 형님은 자신을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기뻐하는 사람 처음 봐 살았어 제일 좋아요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지냈어요 한 달 저는 뭐 휴가 가려고 했는데 집에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좀 되니까 맞아요 편찮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얘는 뭐 거의 진짜 김마담 작업실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작업실 와가지고 방구 존나 지고 가고 김마담하고 계속 놀았어요 술 먹고 자고 근데 갑자기 최근에 제가 술 친구랑 술 한잔하고 당구장을 갔는데 당구장이 생각보다 엄청 잘 되대요 네 잘 돌아간다고 엄청 잘 내 생각인데 당구장 사업 누가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없어져서 12시에 갔는데도 꽉 차있고 낮에 갔는데도 꽉 차있고 내가 총 3번 갔거든 꽉 찰 때만 간 거 아니 그런가 피크인 데만 물건 안 내받는 물건 팔 때 그렇게 하잖아 당구장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아저씨들이 옆에서 뽐뿌넣어가지고 살기가 많아져서 야 요즘 커피숍에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 너도 커피숍 하면 차려봐 이러다가 김쌤 이제 학어정 당구장 한다 저 20대 때 그 알바 했었어요 당구장 한다 아니 아니 그 음식점 안 되는 데 가서 먹어주고 다음날 돈 받는 거예요 권리금 받 연락이 와 그러면 만약에 그때 강남역이었는데 강남역 조금 외진데인데 음식은 맛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괜찮은데 그 사람이 뭐 아무튼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사기까지는 아닌데 좀 버텼으면 됐는데 아무튼 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올해 그래서 나보고 얘기하는 게 마음껏 시켜먹고 카드로 결제하고 가면 다음날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으면 그 주간에 언제 그 사람이 올지 모르는 거야 그 주에 오긴 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손님으로 올지 올지 모르니까 절대 하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와서 마음대로 시켜먹으라고 그래서 막 안주 막 시켜먹고 갔잖아 사람 존나 많아 진짜 깜짝 놀랐어 원래 꽉 차있는 거야 다 그런 사람이겠네 그렇게 짜고 치면 당할 수밖에 없겠더라 그렇지 아니 왜냐면 음식이 맛이 없고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이상한데 음식도 맛있고 인테리어도 괜찮은데 사람까지 많아버리니까 권리금이라는 게 그렇게 투자해도 권리금 받으면 또 싹 사라지 쏠쏠하거든 음식 쪽은 밥값으로 몇 배만을 쓰고 권리금을 몇 억 받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는 뭐 한 달 동안 준비를 이거 우리 대실 빌리는 것 때문에 가서 빌고 제가 치우겠습니다 많이 깨끗해졌어요 진짜 개판이었는데 책상은 그냥 싹 밀어서 버렸어요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싹 그러면 이제 저희 3시즌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일부가 좀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걸로 잡았어요 옛날 얘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슈 같은 거를 지난 한 주 지난 이슈 같은 거를 조금 정리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갖고 와서 같이 욕하고 싶은 거 욕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걸 좀 얘기하려고 하고요 리뷰 같은 채널도 이제 유튜브 위주로 좀 가려고 해서 리뷰도 이제 음식 리뷰나 이런 쪽도 좀 할 수 있는 건 와서 저희가 준비해서 조금 먹거나 할 수도 있게 하고 술 같은 거 있으면 술도 한 잔 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김쌤이 너는 그 코너를 안 맞는 게 낫겠다 하도 지랄해서 저는 코너를 안 맞고 준비하는 쪽으로만 가서 이제 가는 쪽으로 해서 김쌤이 지가 영화도 하고 만화도 한다고 저희 만화 한다고 왔는데 내가 볼 때는 만화 고를 게 없으니까 영화를 뺏어간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지치더라고 만화에서 뭔가 고른다는 게 너무 쉽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 부장님은 그대로 원래 하시던 우리 그 역사 얘기나 아니면 재밌는 얘기들 좀 이제 풀어서 얘기해주는 거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미키 형님은 사연이나 아니면 책 소개 해주는 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김쌤은 만화랑 게임, 영화 게임 외너요 못하니까 한 번씩 갖고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뭐 좀 재미있거나 재미없든지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에는 제가 볼 때는 팟빵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같아가지고 격려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좋대 다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좋은 걸 아껴듣는지 우리를 기다렸나 그런 게 조금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바뀐 건 크게 없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재미있을 것 같아 공간이 바뀌었으니까 공간이 좋아요 여기서 뭐 이렇게 먹방해도 되고 술방해도 되고 좋아요 도대체 안 봐도 되니까 이 집주인이야 뭐 들어오기 전에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난 이슈 따라잡기로 한 번 바로 한 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직 저희가 거의 이게 파일럿 방송이 처음이라서 코너 이름도 없고 아직 없는데 다음 주부터 저희가 조금 붙여넣기도 하고 할 거니까 먼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야 전 요즘 거의 없습니다 망해가지고 백수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일단은 박포장님부터 연회부터 갈까요? 연회에 그 연회에 한 번 지난주에 뭐 했었는지 지난주에 말 맞고 탈맞았던 댄스가수 유랑단 드디어 종영을 했어요 종영을 했고 마지막은 서울 무대로 서울에서 콘서트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2회차로 해가지고 나갔는데 이게 실제로 콘서트 할 때 좀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논란이 여러 가지 좀 있었는데 첫 번째 논란이 유료 콘서트로 5만 5천 원을 받았어요 아 유료로? 네 유료 근데 사실 5만 5천 원이면 요즘 콘서트 비용 치고 그렇죠 근데 이제 5만 5천 원인데 일단 첫 번째 유료라는 게 좀 걸렸었나 봐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돈 내고 가서 봤는데 이게 자기는 방청객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 좀 싫었었던 거지 아 공연의 느낌이 약했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공연은 그냥 공연만 하는 건데 이거 어차피 촬영해가지고 틀을 방송할 목적이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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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에 뭐 다시 카메라 세팅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들이 좀 거슬렸던 거지 자기는 어쨌든 온전하게 돈을 내고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그랬던 게 이제 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최초에 공지된 거는 150분 공연이었는데 실제로는 4시간 30분 정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150분인데 더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더 했지 두 시간 반정? 두 시간 그럼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앞뒤가 다 세팅이었구만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그 시간도 그 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연 자체가 좀 길어지긴 했지 길어졌는데 이게 일요일 날 했던 거였어 그래서 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좀 했었었고 그리고 이날이 7월 달에 비 엄청 왔을 때가 갑자기 장마 때 그래가지고 뭔가 전선들이 좀 물먹기도 해가지고 뭐가 좀 오작동한 것도 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대가 좀 스무스하지 않았었다라는 게 또 있었고 그리고 게스트 자기네들은 이 댄스 가수 유랑단 저 다섯 명을 보러 왔는데 게스트들의 무대가 너무 길었다 게스트가 누구였죠?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실제로 이제 방송을 봤지 게스트가 누구였냐면 비하고 태민하고 지코 난 사실 괜찮았거든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계속도 괜찮은데 괜찮았어 그리고 셋 다 되게 공연 잘한 애들이죠 그리고 지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아코 공연으로 벗고 사는 애인데 얼마나 잘해 근데 역시나 이 댄스 가수 유랑단 그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었겠다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많았나? 남자들이? 남자들인데 남자 가수가 나오니까 그런 수도 있지 그런데 윈용 공연에 남자 온 거지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그거 이외에 운영 관련돼서 공연이 4시간이 넘었는데도 화장실 중간에 나간다 그러면 나가면 다시 못 들어와요 그건 뭐야 그건 좀 심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었고 그리고 요즘 모바일 신분증 많이들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신분증 보여줬는데 아 이거는 인정 못한 왜 왜 신분증이랑 얼굴이랑 보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좀 자잘자잘한 요소들 요즘에 MD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물건 파는 거 부츠들 비싼가? 그게 이제 비싸서 처음에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또 엄청 싸게 팔아가지고 미리 샀던 사람들은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진 포토존에서 구찌를 산 사람들만 산지 있게 해줬다라든지 이런 자잘한 것들이 좀 있었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느낌으로는 저는 이제 무한도전 워낙 팬이기도 하고 김태호 PD 팬이기도 하고 무한도전은 사실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준 그렇죠 무한도전 보니까 어떤 차이점이었냐면 이번에 이제 김태호 PD가 새로 프로덕션 차려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방송국 돈을 이렇게 막 쓰지 못하는 느낌? 그렇지 예전에는 그냥 사연받아가지고 그냥 했을 텐데 지금은 5만 5천이라면 작을 수도 있는 돈이지만 누구한테는 클 수도 있는 돈이니까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나가서 새로 프로덕션 차려서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나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남으면 다 자기 거잖아 그렇지 옛날같이 그냥 월급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막 기부 막 하고 이런 거 못하지 이제 원래 대학생들 학교 그 뭐죠? 회사 들어오면 아이디어 내면 막 10조 투자해서 1억 번 아이디어 내잖아 그렇지 그런 거지 뭐 야 여러 가지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놀랍도록 하나도 모르겠어 시청률이 좀 좋았나? 다시 저도 그래요 한 번도 보질 않아 나름 화제성도 있었고 검색어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했었어요 그 재밌었던 거는 김한선 씨의 그 춤을 우리 때에 지금 다시 보면 그냥 그러네 하잖아요 근데 MZ세대는 그게 굉장히 새로운 춤이어가지고 애들이 되게 새롭게 보더라고 우리가 보기에 되게 어둠이 무서워 이런 이게 아니 노래는 원래 잘했다고 이 분깔이 덩섭다 이년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MZ들은 완전히 또 MZ는 또 다르게 보더라고 새로운 무빙으로 보더라고 되게 뭔가 촌스러운 그런 동작인데 그렇지 그렇지 토끼춤 같은 거 우리 보면 와 저기서 뭐야 이러는데 애들이 보면 그거를 되게 또 재밌어하고 그러더라고 좋았던 점은 예전에 이제 댄서들이 예전엔 그냥 많이 묻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스우파 나왔던 댄서들도 많이 나오고 원래 그 멤버들이기도 했었고 그 친구들 다시 봐서도 좋았었고 저는 재밌었어요 다 각자 작업 직업들이 프로페셔널한 걸 보여주면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게 너무 안 됐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는데 스우파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정말 도움되는 이런 방송이 진짜 좋은 방송이거든 우리 부끄러운 형들이 그렇지 내가 옛날부터 생각했지만 스우파 같은 예능은 저는 좋아요 기존의 형식에서 없던 거 근데 시즌 1, 2, 3 하다 보면 비슷해지지만 저는 박구장하고 성향이 완전 반대라서 예능이라고 그러면 일단 안 보는 취향이거든 근데 안 보는 거 중에서도 더 안 보는 게 뭐냐면 무한도전 너무 좋아 이런 거는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김태호 피디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새로운 형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연예인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먹방이라든가 비슷한 포맷에 노래를 한다 그러면 저는 정말 더더더더 더 안 보거든요 그냥 돌리다가 그냥 바로 끄는 형식이거든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댄스 가수 유랑단이라는 것조차 그냥 바로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아저씨잖아 전혀 몰랐어 돌리다가 끄는 거 아무나 그런 거 아니지 짠깐 꺼지는 거 내가 그랬나 TV볼 때 자바라로 열어야 되고 우리 때다 그랬어 야 그런 게 좀 있어 이슈가 되는지 몰랐고 저는 조 5명 중에서 누구 제일 좋아 그러면 엄정화 엄정화가 생각보다 노래 정말 잘하고 엄정화 노래는 메들리로 꽤 가끔 들어요 정말 좋아요 제가 안봤때메 어디서 평가질이야 아니 근데 댄스 가수 이러다니 조금 화제가 되니까 엄정화가 어느 순간 이후로는 앨범을 냈다면 무조건 1등을 했는데 근 몇 년간 항상 순위권 진입을 잘 못했어요 근데 저는 다 들었거든요 뭐 드리머라든가 이런 거 걔들이 역주행을 좀 하더라고 뮤비 같은 게 다시 그래서 좀 봤죠 최근에 이번에 신곡 냈더라고요 엄정화하고 김완선하고 신곡도 나아서 불렀고 근데 만약에 다섯 명 중에 사귀라고 그러면 누구 사귈래요 엄정화 결혼은 미친짓이다라는 영화가 제 진짜 인생 영화 한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예요 저는 그 영화 진짜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엄정화가 제가 그 약간 30대 좋아하는 캐릭터야 야해 결혼을 후회하신다 그렇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까 코로나로 이미 마이너스하면 100점 인식했는데 결혼은 미친짓인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면 결혼은 미친 짓에다가 엄정화라 아니 거기가 엄정화 그러니까 바람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은근히 말을 계속 야하게 하는 캐릭터야 이쁘고 야하게 아 그렇죠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얼마 전에도 나 한번 다시 빠르게 감기로 돌려봤거든 야 안 보고 엄정화 아니야 아니야 난 이효리라고 생각 이효리인데 생각보니까 유부녀는 이효리밖에 없네 나같이 다 싱글이네 와 요즘 사람 진짜 결혼 안 해 이효리 왜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맞아요? 응 이효리 말고 또 있나? 김쌤은? 전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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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좋아했으니까 예전에 저도 보아 보아 스타일 내가 좀 참하더만 거기서 보니까 기훈이 힘의 가리가 없더만 너무 말랐더라 마른 것도 있는데 힘의 가리가 없더라고 아 좋을 것 같아 오빠 넘버원이야 이스틸만 넘버원 내가 위로 올라갈게 걸소온타 고소하세요 이거 한번 얘기했고 자 연애는 우리 그렇게 끝내고 저번주 거 다음주 정치 얘기 우리 또 김쌤이 아주 허접하게 준비해왔더라구요 본인이 준비한다 그랬고 우리한테 막 물어봐 이게 맞아요? 맞아요 계속 그러고 있어 아 근데 좀 헷갈리긴 해 헷갈리긴 하는데 입시 쪽이니까 조민씨가 이번에 이제 여기 서울대 의전원 그 다음에 부산대 의전원 이거 입학 사정 업무방해 혐의 위계공무집회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뭐 이런 걸로 이제 기소됐는데 이게 이제 기소된 거만 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더라구요 왜냐면 기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사진 진짜 이쁘다 이뻐요 이게 대학원 의전원 지금 허위로 업무방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네 인턴십 확인서랑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걸로 허위로 작성하는 위조대행 이걸로 합격한 것 이거는 고대 합격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의전원에 기소된 거랑 고대 합격해서 되어 있는 이 문제랑 이걸 교묘하게 뭔가 이렇게 짬뽕되어 있으니까 마치 동양대 표창장으로 의전원까지 합격한 느낌이 좀 드는 거야 기사만 보면 나도 이게 보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이 순서를 좀 보면 고대를 합격했어 이거는 이제 인턴십 확인서 표창장 이런 걸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전형으로 수시 때 합격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취소가 되죠 고대에서 취소됐고 그다음에 고대를 졸업하면서 이제 이 의전원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의전원도 고대에서 합격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의전원에 합격한 것도 너 업무방해를 한 거야 라고 지금 기소가 된거죠 굉장히 이제 이게 고대 합격과 의전원에 합격을 너무 교묘하게 짬뽕해 놔가지고 그래서 요거가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해서 근데 저는 이제 의전원에 떨고 있어 지금 몰라가지고 대학원에 합격한 거는 저는 잘 모르고 근데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고대 합격 이 서류전형 합격에 대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저렇게 입시비리를 저지를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입시비리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왜 안 되는 거냐고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의전원에 합격해서 문제가 된 이 기소된 게 애초에 고대 합격이 문제인 거거든 그럼 이 고대 합격이 뭐가 잘못됐냐 이게 왜 엄마는 4년 받고 얘는 입학 취소까지 된 거냐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봐 허위로 작성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 왜냐면 허위로 작성된 게 이제 자기소개서 부분 원래 서류전형은 자기소개서 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학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창장 부분 이 세 개가 되게 핵심인데 여기서 제일 큰 건 표창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자기소개서 이거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 형식은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교가 형식이 통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서 양식 중에 하나는 이제 지원 동기를 묻느냐 안 묻느냐 요거밖에 없어요 차이는 그래서 묻는 대학교가 있고 안 묻는 대학교가 있고 근데 상위권 대학일수록 물어봐요 지원 동기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대부분은 네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기소개서 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전공과 관련된 활동 뭐가 했는지 써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의 관계나 봉사 뭐 이런 협력 한 거 그런 거 써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기 써 요 정도거든요 요 내용들은 다 어디서 쓰게 되냐면 학생부 생활기록부 안에서 거의 쓰게 돼 있어요 지원 동기만 좀 따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자기소개서라는 게 이게 좀 추가하잖아요 느낌점도 좀 추가하고 근데 여기서 허위라는 부분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느냐는 거야 왜냐면 생각도 쓸 수 있고 느낀 점도 쓰는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팩트 그러니까 팩트라는 건 생기부 안에 있는 내용 이거는 학생이 쓰는 게 아니잖아 고등학교 선생님이 써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느낀 점하고 이런 걸 쓰는데 여기서 어떻게 허위를 특정할 수 있겠냐고 일단 요게 문제 하나 다들 진지해? 우리는 이제 뺀거에 바르라 너무 재미없게 진저히 가니까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뭐가 문젠가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지 뭐가 문제라고 이게 기소된 게 문제라는 거지 자기소개서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 아니 거짓이라기보다는 약간 과장되거나 원래 쓰지 그렇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직장에서 자기소개서 쓸 때도 약간씩은 뭐 더 열심히 뭐 하겠다든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다든지 약간 쓰잖아요 그게 어떻게 허위라는 거야 특정할 수 없다는 거 하나라 그 다음에 입학원서 입학원서 어떻게 쓰셨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다 저기로 쓰죠 우리는 종이에다 썼죠 서점 가서 대학마다 원서 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아 그래요? 증명사진 붙이고 이렇게 쓰고 하나하나 다 쓰잖아요 거의 30년 돼가 이제 진짜 우편에 봉투 보내고 등기로 보내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다 인터넷이에요 100% 인터넷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쓰냐면 이제 자기 이제 기본 신상 쓰고요 그 다음에 학교 쓰고 그 다음에 무슨 학과 무슨 대학 뭐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이제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을 다 떠요 그냥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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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끝나고 끝나거든요 근데 입학원서를 어떻게 허위로 하냐고 인터넷으로 하는데 100% 이거를 위조한다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 수기를 쓴다면 위조를 좀 할 수 있지 네 근데 인터넷으로 그냥 고르거나 체크하거나 요렇게만 하는데 어떻게 위조가 될 수 있느냐 요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표창장이라는 부분은 지금은 예전에는 자기가 상 받은 거를 다 쓸 수 있어요 다 기록돼요 그리고 수상 경력이라는 것들은 어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긴 하거든요 과거에는 네 네 조민이가 조민 씨가 요렇게 된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 학기에 하나의 상장만 활용할 수 있어요 이제 바뀐 건 예전엔 학기에 뭐 세네개 받으면 다 들어가는데 기록은 되는데 현재 입학에서는 대학교에서는 이제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거 오늘 끝나나요? 암튼 네 그래서 나 갑자기 저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길을 잃었어 근데 여기에 수상된 이때는 다 썼겠죠 근데 이제 이 상장 빨리 말할게요 표창장이 그렇게 매력 있느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교과 우수상이나 요런 것들이 좀 더 매력적이지 왜냐면 고대니까 뭐 뭐 봉사상 받은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힘들다고 고대다고? 삶이? 그 고대 말고? 네 고려대요 그래서 교과 우수상 같은 게 더 매력있을 텐데 굳이 요거 가지고 건 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 정도로 저는 좀 정리가 되는데 네 끝 그쵸? 요 기소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주민 침대 허위 스펙 이런 거 원래 찾아보면 동양대 표창장 그거 위조 그거로 나오고 그 다음에 동양대 뭐 보조연구원 실제 근무 안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당국대 의과연구소 논문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었거든 네 그래서 그런 거 다 없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거를 생기부에 없는데 썼느냐 있는데 생기부에 있는데 생기부에 있는 거 자체가 허위냐 이게 약간 논쟁거리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생기부에 있는데 저기 있는 거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네 봉사를 했는데 봉사 시간이 좀 없다든지 좀 부족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표창장이 있는데 생기부에 표창장이 있는데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생기부에 있는 거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생기부를 어떻게 위조하냐 이거지 내가 쓰는 게 아닌데 선생님이 쓰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대요 받아줘 받아줘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그 언론들이 너무 못한다고만 욕을 할 게 아닌 게 지금 이거 허위 스펙 같은 거 다 잡아넣잖아요 그래서 아직 곧 김건희를 잡아넣으려고 이게 먼저 빌드업 큰 그림 조민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지금 우리 김건희씨 들어갈 거 너무 많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깔아넣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근데 나는 조민이 이거 보면서 종양대가 얼마나 큰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위조했으면 잘못된 거고 그거는 뭐 할 말 없는 거고 저는 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턴십 뭐 조금 시간 빠졌다든지 뭐 이런 거 나 연고대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 이거 전수조사 하잖아요 나 거기 있는 애들 조민식으로 따지면 한 95%는 학교 다 못 들어갈 걸 그렇지 내 생각에는 아닌가 이거 떳떳한 분 만약에 있으면 한번 댓글 남겨면 좋을 거 같은데 난 이거는 왜냐면 그냥 입시는 그러니 하고 가는 거지 그거를 무슨 아니 그럼 만약에 뭐 8시간 봉사활동 해야 되는데 전 수능 만점 맞아서 갔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은데 괜찮아요 이건 서류 전형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난 8시간 봉사활동인데 7시간 58분 했어도 그 새끼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이면 이거 다 그런 식으로 잡아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 안 되는 거 같은데 다들 너무 떳떳하셔서 우리 기자분들도 한번 어떠지 하면 나중에 전수조사 할 수 있으면 좋겠어 한 몇 년 전에 그 사교육에서 대리로 공모전에 대신에 대리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막 수상해가지고 그게 수상해 이제 생기부로 들어가는 뉴스도 나왔었거든요 그거 다 취소됐어요? 그 이후 보도가 없죠 음 그렇지 뭐 근데 설레를 잘 남긴 것 같아요 나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어두운 방송 다른 방송 들어보니까 거기서는 거기도 분노가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방송하시는 분들이 팟캐스트 쪽인데 거기 장치 쪽인데 들어보니까 한동훈 자녀 두고보자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거 다 두고보자 어차피 그래서 조민이 다 자기가 포기했고 고절로 됐으니까 걔는 지금 미국 육아가가 있잖아요 너도 그거 한번 잘 가봐라 너 한번 나중에 두고보자 이런 얘기 있더라고 지금 그래서 유튜버로 전향했고 노래도 뭐 앨범도 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뭐 고양이 뭐 어쩌고 그래서 많이들 봐주세요 우리 것도 좀 봐주시고 근데 우리 거 봐 우리 거 가지마 전 애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 조국에서 시작된 건데 인질극이지 뭐 솔직히 이게 뭐 다른 식의 인질극이지 뭐 여기 대학원까지 해서 기소까지 할 일인가 이미 취소가 됐는데 근데 사실 이미 성인이고 해서 애한테 뭐 이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보다는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 건가 난 사실 그게 저 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치 그리고 성인이라서 그리고 난 그녀의 선택 또한 굉장히 용감 용기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난 계속 난 좀 내가 뭘 해도 좋아요라도 한 번 더 눌러주고 가지마 이거 봐 우리 거 봐 하하하하 어 아휴 존나 치사하죠 네 존나 치사하지 가족들 원래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잖아 네 넘어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또 남자들 아랫돌이 얘기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뭔가 선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아 그냥 뭐 대면 그냥 다 어 근데 그 김호준이 맨날 잘 얘기하듯이 작용만 작용이 있듯이 땡겼으니까 그렇지 놔지면 튕겨서 오는 날이 있겠죠 뭔가 아 우리 무거운 얘기를 어설프게 해주니까 우리끼리 헷갈리고 존네 하하하하 아우 까먹어 졸았어 아우 까먹어 믹 형님이 너무 안 도와준다 하하하하 진짜 너무 맘 상하네 진짜 하하하하 믹 형님이 알았어 오늘 그렇게 나간다고 얘기했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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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근데 우리나라 뉴스들에 보면 제가 불만인게 지금 김쌤도 헷갈릴 수 밖에 없는 것 중에 봐봐요 조민도 얘기가 너무 많잖아 너무 많은데 이게 저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너무 많고 내가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이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나빴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를 나중에 보다보면 모르겄어 맞아 그러니까 하도 불타기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막 해놓으니까 그냥 사람 얘는 나쁜 사람이 되고 끝난 거고 조민은 삼성 쪽은 뭔가 비리가 터지면 이게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막 흐트러지면서 그냥 끝나버리니까 결국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정리를 좀 해서 한번 딱딱 찝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해야겠어요 김쌤 뭐 한번 다음 주 조민 한 번 더 할까요? 아니 안 할래 우리 형님들 반응들이 너무 없어 그것도 있고 얘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예민해 굉장히 빡쳐해 왜냐면 자기가 가르친 애들이 이런 꼴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감정이 많이 돼가지고 좀 빡쳐 하더라고 그리고 이쁘잖아요 되게 편하게 많이 들더라고 뭐 다른 거 있으십니까? 지난 거 없어요? 아니 근데 저 오케이 하나 도와주면 어쨌든 이번에 다시 기소가 됐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슈가 지나갔다고 근데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이 정도로 한 집안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가 있을 이게 있나라고 할 정도의 이슈인가 예를 들면 좀 다른 이슈인데 뭐 싸이가 군대 문제로 안 갔어 근데 잘못 잘못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 갔어 이게 명쾌하지가 않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원래 뭐 입시에 워낙 예민하고 사교육에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정도로 표창창이라는 거에 이슈가 그 정도로 중요한가 그러면 어디선간 돌팔면 맞을지 모르지만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전에 그 무슨 대한민국 족쇄를 뭐 요렇게 찍었네 요렇게 찍었네 해갖고 막 윤재균 감독 영화 중에 엄청난 영화가 하나 있었어 엄청 작은 이슈를 가지고 온 나라가 막 들끓고 있는 기분 근데 그랬어 그랬어 어쨌든 그러다 지나갔어 이슈가 근데 지금 이슈는 고대 문제가 아니라 다시 또 의전원 얘기를 갖고 다시 끌어갖고 니가 알고 있었네 모르고 있었네 업무에 부정행위를 가담했네 이걸로 또 건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약간 그 뭐라 그러냐 요거 생각하는데 땅 파갖고 죽은 사람 다시 꺼내갖고 목 베는 거 뭐라 그러죠 구간참시 구간참시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너무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그게 잘못했다고 쳐 그래 요만큼 티끌이 있다고 치자 근데 부간참시를 당한 거야 의사 취소됐지 학적 다 삭제됐지 이제 와서 뭔가 해보겠다고 나이 서러웠나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튜버로 다시 출발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말이 돼 한 사람의 가족을 이 정도 풍지 풍지 박산을 낼 수가 있냐 이거지 그거 때문에 그게 잘못했다고 치자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했냐 이거지 난 너무 너무 유치한 일에 너무 한 가족을 말살시키는 거 같아서 반대야 의견을 밝히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구도 깨끗할 수 없는데 그거 지금 한 15분 김쌤 얘기한 내용이 어? 나도 뭐 다른 얘기 잘한다 나도 얘기 안 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 얘기였어 얘 왜 김쌤 구간참시해 나 깜빡 졸았네 아 졸렸네 아 졸렸네 아니 왜 김쌤 구간참시해 그래? 너 남의 얘기 안 듣지 너무 안 듣지 동의한다 이거지 그래요 잘 정리해 주셨어 너무 심해 아 심하다? 너무 심하지 어 그래 난 사실 제일 맘사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야 나는 그렇지 나는 제일 맘사하는 게 나도 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문제야 지금 직권 7년 차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맞아요 직권 7년 차인데 어떻게 저 젠버리도 하나 못하고 그러니까요 문제가 많아 젠버리 관련돼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뭐 냈잖아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미안하다고 마지막은 그 얘기이시던데 네 이렇게 올렸는데 나는 이런 거 가지고 한번 글을 올려줬으면 하거든 응 응 근데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한 가정에 이 막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응 어느 정도 그래도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보듬어주거나 자기 편인데 응 어떻게 보면 좀 한마디 해줄 만도 한데 너무 말이 없어 너무 몸사려 응 몸사랄 게 뭐 있어 응 너무 혼자 내 편견 친 느낌이라 응 응 너무 너무 난 거기서 난 진짜 조국이 막 이렇게 서점도 가서 막 이렇게 사진 찍고 하잖아요 응 하 진짜 저렇게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나 응 아니 설마 자기 좀 봐달라고 갈 거야 알겠지 아니 근데 나는 내가 만약에 조국 전 장관 입장이라면 난 문재인 너무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나는 그럴 것 같아요 환할 것 같아요 응 가족이 완전 저게 됐습니다 응 에휴 네 뭐 여기까지 가고 네 다른 얘기 뭐 또 한번 해볼까요 어 제 얘기 편집해 주세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좋았어요 하하하하 걷어내줘 하하하하 좀비버스 얘기 안 하세요 하하하하 좀비버스 얘기 할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난주 지난주에 오픈했죠 네 맞아요 넷플릭스 그래서 지금 좀비버스 1위 돼 예능 예능 화제성으로도 요즘 올라가고 있고 하는데 혹시 다 보셨나요 저 조금보다 컸어요 저는 한 4화 5화 저기 어디 무슨 마을 간 거 네 네 거기까지 어 저는 이제 저거 리뷰하려고 전 다 보긴 했거든요 네 제가 다 봤으니까 다 안 보셔도 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 정도야? 어 내가 다 봤으니까 내가 다 봤어 안 봐도 돼 다행이다 예고편 보고 바로 껐어 아니 근데 이게 그 호불호가 지금 되게 좀 갈리는 갈려요 갈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처음에 보고 처음 도입부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거든요 음 도입이 어떤 식이었냐면 그 노홍철이랑 김시영인가 아니 누구죠 이시영이랑 노홍철이랑 뭐 딘딘이랑 치키 이런 애들이 어떤 연애 프로그램 MC로 시작을 하는데 어 그 박나래도 같이 네 그 스튜디오에 좀비가 나타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은 그들은 아예 모르고 이들을 좀비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 이거 되게 신선한데? 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점점 갈수록 이게 시트콤인지 그렇죠 코미디 프로그램인지 예능인지 리얼리티도 좀 없어지고 또 자기들끼리 막 자꾸 연기를 해 네 맞지 네 이런 부분이 물론 뭐 좋아하는 사람은 뭔가 새로운 시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 근데 자기네들도 좀 헷갈리긴 할 거야 자기네들이 헷갈려 왜냐면 이게 좀비가 진짜 나타난 것처럼 반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또 아 이게 가짜 인지 부조화가 올 수밖에 없어 이시영도 막 연기하다가 막 지구 혼자 웃고 어쩔 수 없어 이 인지 부조화가 오지 내가 갑자기 으으음 이러고 있단 아 그래서 나는 저 degs 때문에 보긴 했거든요 멋있어요 덱스가 한참 뜨기도 했고 그리고 나는 예비역으로서 그런 식으로 뭔가 직업군인들이 TV에 나와서 이제 군인 제대하고 군대 제대하고 뭔가 사회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난 되게 좀 좋다고 보고요. 덱스 보는 맛에 또 보기도 했고 덱스는 저기서도 멋있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난 여기서 제일 많이 웃었던 게 꽈추형을 그 꽈추형 왜 나오는 거야? 꽈추형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꽈추형을 자꾸 꽈추라고 불러가지고 난 그 장면이 제일 웃겼어. 꽈추라고 하니까 꽈추라고 하면 여기 다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 꽈추형의 이름은 홍성우예요. 홍성우. 꽈추형이라고 하면 의사선생님을 말하는 건데 꽈추라고 하면 다 말하는 거라고. 그 부분만 좀 재밌었고. 그래서 프로그램 기본적인 정보를 말씀드리면 박진경 PD가 감독이고 이 사람이 예전에 그 마리텔 이런 거 저런 거 좀 새로운 시도했던 감독이고. 진경이지만 남자입니다. 네. 남자예요. 아 그래요? 대부분 진경임 여자가 많은데. 제작사는 카카오. 그리고 송출은 저기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고. 출연자는 이시영, 노홍철, 덱스, 딘딘, 치키, 유희관. 조나단 그리고 조나단 동생이 파트리샤. 그리고 홍성우 꽈추형. 박나래. 그리고 박나래 나오고 있죠. 계속 2분 보고 왔어요. 계속 1위는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 그닥 재밌게 보진 않아가지고. 주변에 세트나 장치들은 잘해놨더라고요. 자동차 앞유리를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누가 딱 거기에 쓰러질 때 팍 깨지게끔. 안전하게 깨지게끔 장치를 해놨다든지. 이런 소품들에 대한 거는 잘해놨더라고요. 도호는 엄청 들어갔어요. 일단 출연 엑스트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세트도 많이 했고. 아예 놀이공원 이런 데 통으로 대관하고. 마트 같은 거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마트를 엉망진창 만드는데. 마트에서 그거를. 근데 중간에 좀 물리거든요. 박나래랑 꽈추형이. 꽈추형 물리죠. 근데 물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샀냐. 꽈추형 어디 물려? 어깨. 아 실망인데. 꽈추형까지 물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영화라면 거기 물려야 돼. 컨셉이 의미가 없네. 나온 의미가 없잖아. 원래 약간 메딕 이런 역할로 섬유하지 않았을까. 의사잖아 어쨌든. 비뇨기과 의사지 뭐 의사잖아. 이런 시도는 좋다고 봐요. 뻔한 먹방 여행 프로 이런 것보다 이런 시도는 좋다고 와. 근데 좀비 영화를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좀비 예능도 마찬가지고 시작할 땐 좀비가 엄청 강해. 근데 뒤쪽에 보면 좀비들도 어차피 다 배우들이잖아요. 엑스트라든. 초반에 자기들이 설정했던 세계관이나 세팅들이 뒤로 가면 하여튼 구멍이 생기고 애들이 생각보다 좀 약해져. 근데 예고표만 봐도 알겠더라고. 얘들이 완전히 이성이 없고 뭔가 그러면 뭔가 박 부장한테 내가 지금 직진하고 있어. 그럼 그 속도 그대로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 약간 멈칫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섬유하지.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미묘한 한계들이 계속 보이겠구나 싶어서 확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덱스처럼 이제 군인 출신인 분은 이게 실제 상황이면 좀비 죽일 것 같거든.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는 게 느껴져. 저는 대탈출 이런 거에 좀 메이저한 그런 버전인지라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대탈출에도 좀비 한 번 나왔었죠. 대탈출에도 좀비 나왔었죠. 그때는 그때도 좀 재밌었는데. 그랬었는데 저는 조금 실망스럽다. 한정된 공간에서 했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 텐데 너무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뒤로 가면서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 좀 있고 난 이런 예능이 재미없으면 난 무조건 PD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 뒤로 가면 좀 말도 안 되는 설정들. 갑자기 엄마 좀비에게 먹이겠다고 애들 납치하고 이런 것도 조금은 너무 영화같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냥 좀비가 나타난 지 한 2, 3일 만에 갑자기 엄마한테 먹이겠다고 산 사람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몇 년 지나면 이해가능. 몇 개월 지난 상황이면 이해할 텐데 며칠 만에 그런다는 것도 좀 이해는 안 가는데 그거 다 떠나서 저는 노웅철 씨 좋아하거든요. 아 세상 답답해. 아 세상 열받아. 노웅철 씨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캐릭터가 무슨 캐릭터인데 답답이 캐릭터예요. 바람 캐릭터. 약간 좀 얍삽한 캐릭터? 그러니까 그 무한도전에 있었던 캐릭터 그대로 좀 차용한 느낌. 근데 이게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노웅철 씨의 캐릭터 부여가 잘못돼가지고 노웅철한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정입이 되나 보네 그래도. 워낙에 답답하게 나오니까요. 진짜 답답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박나래 씨는 이렇게 다리가 아픈 사람으로 나와요. 실제로 아프도 있는데 그 아픈 사람을 이제 우리 영화 보면 아프면 외국 영화도 아픈 사람한테 뭐 안 시키고 아픈 사람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만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다가 엄한 사람이 죽거나 이러잖아요. 아픈 사람들은 자꾸 뭘 시켜? 그것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널 돌봐줄 순 없잖아. 어 막 이런 식이야. 우리도 한 번 하니까 너도 한 번 해야. 그게 좀 이상하잖아. 그것도 좀 답답하고. 거기에 잠깐 마트에서 장발 좀비 나오거든요. 엄청 두둑여 맞아요.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나도 팔을 휘두르다 보니까 엄청 많은데 그 사람 좀 불쌍하더라고요. 귀신의 집에서 맞는 느낌이구나. 진짜 많은데 많이 맞아요. 팔꿈치에도 맞고 밀림당하고 넘어지고 이러는데 그런 거 좀 짠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꾼다 치면. 일단 설정 자체 미션을 좀 더 확실하게 주든지 너무 좀 애매하게 주는 느낌도 좀 있고 미션 자체를. 그러니까 좀 저런 상황을 주워주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좀 대책 없이 주어지는 느낌이랄까? 미션이 없어요? 네. 미션이 좀 있으면 어떨까? 미션이 명확하게 있긴 있는데 명확하지도 않고 대탈출은 예를 들어서 이 미션을 해결하고 그다음 미션을 해결하면 그다음에 뭐가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좀 없어서. 좀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동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있거나 어떤 사람 만약에 이제 벽에다가 그 전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뭐 메시지를 써놓다거나 뭐 어디로 우리는 이동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도 써놨으면 그런 정보를 보고 뭔가 행위를 할 텐데 그냥 이 상황을 보고 행위를 해야 되니까 자기네도 하면서 웃고 이게 그럼 코믹이에요? 코믹이야? 코러야? 그러니까 이게 애매. 난 그래서 그 장르를 모르겠어서 이상하더라고요. 애매. 그 장르를 나중에 PD가 신문 인터뷰에서 설명을 또 해. 이거는 그냥 코미디로 봐달라. 코미디야? 코미디 추경인데 너무 진지하게 좀비들을 해놔가지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난 웃겨. 그래서 웃긴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좀 위험한 요소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만약에 이게 공중파로 나왔으면 사람들이 엄청 문제시 사물게 되게 많아요. 트럭 뒷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지게차 운전을 그런 기능사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지게차로 차를 이렇게 뜨는 장면이 뜨는 장면인데 되게 위험하긴 하거든요. 지게차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지게차 사고도 많고 너 해봤어?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봤어? 뭐 이런 식이니까 연출을 그렇게 했나 보구나. 설정을. 아니 지금 좀비에 잡아먹히게 생겼도 내 지게차 좀 들면 어떻고 그러니까 영화라면 그러니까 영화라면 이해가 가는데 예능으로 설정해놓은 거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만한 소재이긴 한데 넷플릭스라 좀 넘어가는 것 같아.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한다. 그렇죠. 설정이. 짜야 돼. 차가 이제 우리 팀이 타고 갈 차를 빼려면 다른 차를 지게차로 들어가지고 옮겨야 되는 그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옮기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 옆에 막 뛰는 좀비나 뭐 이런 사람들도 위험하고 실제로 지게차에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덤벼들거든요. 좀비들이 그런 것도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물차 뒤에는 원래 사람 못 타잖아요. 타고 한참 가거든요. 근데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겼다면 영화라면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예능에서는 좀 말 나올 만 하죠. 그런 것들도. 네 뭐 이 정도 보지 마세요. 보지 마라. 안 보는 게 나한테 낫다. 빨리 이렇게 재밌는 부분만 보다가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봐도 충분한 저도 근데 이거 한 2분보다 말았어요. 킬링타임용으로는 괜찮아요. 그리고 좀비류 좋아하신다면 아 그래요? 나중에 좀 지나면 유튜브 이런 데서 덱스 몰아보기 이런 거 나올 거 그런 거 봐도 재밌어요. 쇼츠로 이렇게 잠깐 잠깐 봐도 아쉽고 좀 아쉽긴 해요. 돈은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아쉽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러면 다음은 새로운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리뷰로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하드 유행이어가지고 저도 이거 원래 볼까 말까 저는 그냥 고민 안 하고 원래 그냥 매주 나오는 거 바로 그냥 개봉작 다 보는 스타일이라 했는데 주변에서 막 평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가서 봤거든요. 근데 예고편 한번 그냥 같이 보시고 뭐 이거예요. 이건데 어떠세요? 이거 대체 안 보셔서 다 안 봤어요. 대략 그런 내용 아니에요? 저 아파트 지진이 다 났는데 저 아파트만 한 동이 남고 나머지는 없어지고 그래서 저기가 제일 안전한 데인데 그 이병헌이 주축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만 여기 사는 걸로 하고 나머지 다 나가라. 근데 이제 박보영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냐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이서준하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박사준이랑 근데 그거 나중 되니까 뭔가 또 다른 뭔가 반전이 좀 있고 끝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런 영화는 웹툰으로 봤어요? 웹툰으로 봤어? 김쌤은? 아니 웹툰이야 이게? 웹툰 원작이 있다는데 본 적은 없고 이게 세 개의 시리즈래요. 하나는 학교 학교에 왕따가 남아있는데 무너져가지고 걔가 살아남는 거랑 이거랑 그래서 뭐 세 개라고 하더라고요. 시리즈로 그래서 봤는데 뭐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극한 상황일 때 관객들한테 어떤 선택을 할래?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기본일 것 같은데 그거예요. 그거 개인적으로는 존나 칭찬합니다. 진짜 일단 일단 진짜 이병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기 잘하죠. 머리 스타일 때문에? 진짜 잘하죠. 정말 웹툰 집중력 주연 배우의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워낙에 연기 잘하시는 분이니까 진짜 이번 거가 저는 최고 같고 그다음에 감독이 연출을 진짜 잘해요. 이게 엄태화라고 엄태웅은 있죠? 아까 그 저기 엄태구 엄태웅은 엄정아 동생 그게 말고 엄태화 엄태구 구의 형인데 와 진짜 잘해요. 이번 입봉작인가요? 입봉 아니에요. 원래 하나 더 옛날에 싸우는 건데 아 이분이 잉투기라고 잉투기 감독이에요. 잉투기 감독 그리고 선이야 놀자 이게 원래 처음에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제가 볼 때 잉투기 와 근데 제가 볼 때는 연출을 진짜 잘하고 보여주는 장면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웹툰을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웹툰에서 그 장면들이 연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장면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거는 김쌤이랑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한 건데 얼마 전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걸 보면서 되게 재밌는 게 그냥 한번 그냥 질문이니까 이거 우리 들어보시는 저기도 청취자분들도 한번 보세요. 버스가 아침에 있어. 버스가 있거든? 근데 버스가 내가 가서 막 뛰어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서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쪽에 사람이 막 달려오고 있어. 근데 거기서 내가 버스 운전사한테 출근 시간이고 하니까 뒤에 버스 바로 오니까 저 사람 태워보내고 우리 여기 탄 사람들 바쁘니까 얼른 가죠. 이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저렇게 뛰어오고 힘드니까 지금 저 사람도 늦은 것 같으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려서 태워가죠. 이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누가 해? 우리가 지금 그 버스 안에 있어. 예를 들어 그렇게 해. 그러면 어떤 게 진보고 어떤 게 보수 같아요. 느낌이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 왜냐하면 보수는 시간 됐으니까 가자고 하는 게 보수인 거고 진보는 시간이 됐지만 그래도 같이 갑시다 가 진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더라고. 나도 좀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 저는 그러니까 보수는 원래 기존 법 기존 규칙이 있으면 따르지야라는 게 보수인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의 공동체가 아닌 거야. 지금 우리는 여기 탄 사람들만 우리의 일원이지 저 뛰어오는 애는 우리의 일원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저 뛰어오는 애는 우리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경제성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진보는 그거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같이 움직이자 이거를 경제적으로 좀 떨어져도 안전하게 간다든지 뭔가 그런 얘기를 좀 하는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갑시다주인데? 그러니까 나도 몰라는데 나도 보수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야 돼. 사람이 미래다. 아니 근데 보수가 나쁜 게 아닌데 보수 진보가 나쁜 게 아닌데 이 영화가 딱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딱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런 영화 진짜 좋아하는 게 누구의 편도 못 들겠어. 그러니까 이걸 나가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같이 지내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거를 한번 보시면 어떤 게 옳은지를 한번 나중에 저만 봤으니까 영화를 보시고 나면 어느 편을 들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게 참 사람일이 그래. 원래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면 나갈 사람은 무조건 나가자. 라고 했으면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데 그럴까 했는데 우리 사촌 동생이 얼마 전에 서울 올라와가지고 얘는 주소지는 안 돼 있지만 이러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또 그게 이게 또 뭐라고 하죠. 그 버스처럼 뒤에 거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거부하면 나가서 얼어 죽어. 겨울이거든요 설정이. 겨울이라서 이 집을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추워서야 일단 밖에 나가면 대부분 얼어 죽어. 나갔을 때 대부분 얼어 죽어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많이 춥나 보네. 춥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보면 어떻게 설정을 하실 건지 저는 이걸 꼭 물어보고 싶고 이 영화에서는 같이 사는 쪽을 조금 더 미화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그거 고민하게 만들어요? 영화가? 만약에 내가 내가 처음에는 같이 사는 쪽에 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보면은 좀 바뀔 정도로 이렇게 연출을 잘 했어요. 바뀐다기보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음식이 없으니까 음식이 없어. 예를 들어 음식이 없는데 이 아파트 주인인만 먹을 정도만 남았어. 이 겨울을 버틸? 뭐 그 정도라도 아니면 계속 구하더라도 그럼 이상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는 건 아니지. 그렇죠. 이걸 나눠 먹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도 한 10명 늘어난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잖아. 받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계가 있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떤가 싶어서 이 영화 진짜 좋더라고요. 보면서 누구의 편도 못 들고 그런데 결국은 같이 사는 게 누구나 알지. 머리로는. 같이 사는 게 좋은 건 알지만 그거를 저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나도 저거를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나? 왜냐하면 그중에 하나가 저는 이 영화에서 하나 문제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에서 도와주거나 이런 거에 대한 설정이 전혀 없어요. 그게 나오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라디오를 켜거나 TV를 켜서 어떤 재난방송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정부가 없어. 예를 들어 이 상황에 이 마을에 사는 사람과 정부가 계속 구하고 다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라고 했을 때 버티는 상황은 내가 볼 때 얘기가 다른 것 같거든.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그 설정이 없어요. 그 설정이 안 나와. 지금 정부인가 보다. 지금 정부죠. 무정구. 그렇다는 거는 아예 정부가 없는 설정이네. 안 나온다는 거. 지금 딱 2023년 딱 그것도 이해했고 올겨울이야 올겨울. 영화에서는 없는 거. 각자 도색. 잊지마. 영화에서는 없는 설정이네. 그걸 모르겠어. 그걸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존재하면서 구하러 왜냐하면 말 중에 나와요. 헬리콥터 하나라도 지나가는 거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그런 설정으로는 좀 애매한 게 대지진이 나서 다 숙대밭됐는데 국회의원이라고 살아남았겠어? 국회의원 처음에 죽어요. 나와서. 그런데 내가 얘기하면 이럴 수 있잖아. 만약에 본부를 제주도에 차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정부가? 만약에 예를 들어. 뒤로 빠져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리고 이제 뒤에서부터 올라오면 여기가 가장 서울이라고 치면 늦을 수 있잖아. 지금 서울만 지진 난 거예요? 서울도 안 있는지를 확실히 안 해야 돼. 일단 서울로 돼 있어. 전체 다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다인데. 전체 다인데 서울을 좀 포커스로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선 설정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게 좀 아쉽더라고. 철금 많이 넣었나 보다. 아파트에. 장난 아니지. 요즘에 철금 많이 빼는데. 순살로 많이 짓던데. 그래서 이 얘기도 한 번 하려고 한 거야. 갖고 가서 여기 처음에 보면 처음에 뉴스 같은 거 나오면서 다큐멘터리로 그 70년대, 60년대 땅 그거 놓고 모델하우스 알죠? 여기 화장실 써놓고 했던 거.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모델하우스가 없으니까 그냥 땅에다가 토지에 그냥 흙바닥에다가 줄 이렇게 그어서 여기 화장실 욕실 안방 이렇게 써놔. 그게 모델하우스거든. 그럼 그거 보고 사람들이 사는 거야. 난 한국에서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문화 그 문화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물건 보지도 않고 몇 억씩 일단 박아놓잖아. 샘플만 보고. 그렇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난 그게 너무 이상한데. 샘플라도 보면 괜찮지. 양보고도 그냥 사는데 뭐.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이상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화를 안 내잖아. 그렇지. 난 그게 너무 이상하거든. 바꾸긴 해야죠. 그거. 그렇죠. 섬 분양제를 없애긴 해야죠. 그렇죠. 난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내가 물건을 본 적도 없고 이 집이 어떤지도 모르고 소음이 나는지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냥 사. 그리고 그거를 이상하다고 따지지도 않아. 심지어. 그렇지. 층간 소음이 나면 만든 사람한테 따오는 게 아니고 밑에 집에 가서 지라. 위에 가서 지라거나. 그런 문화가 분양하고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밖에 없애? 없죠. 우리나라밖에 없죠. 아 진짜.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도 지어놓고 사는 걸로 하면 집값이 이렇게 안 오를걸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좋은 아파트 있죠. 진짜 잘 지은 거. 그렇죠. 이런 것만 괜찮겠지. 좋은 자리에다. 호텔 같은 데 가봐. 위에 뛰어난다고 밑으로 들리나. 그거 지네 거니까 존나 잘 지어놓으니까 하나도 없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지네 것들 다 지어놓으면 튼튼하니까. 근데 한국 그렇게 안 하니까 좀 보면서 야 저거 신기하다. 왜 저거에 화를 안 낼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없어지려면 진작에 없어지긴 했어야죠. 그거? 좀 늦었어. 그렇지. 더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지금 이제 그 집들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근데 뭐 여기 건축 그 회사들이 워낙에 언론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정부에서 뭔가 손을 대려고 해도. 경제학자들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서민들 빚으로 대기업 막아주는 곳이어서 어떻게 물었을지 모르는데. 한번 근데 다들 시간 내서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쎕니다. 쎄.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영화 중에서 이 영화가 평이 제일 좋더라고요. 일수, 더문 하나도 뭐지? 이것까지 4개. 비공식 작전. 아 비공식 작전. 그것 개봉했나요? 네. 개봉했어요. 그 4개 중에서 얘가 평이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좋죠. 제일 좋더라고요. 순서대로 가면은 이 콘크리트 그 다음에 비공식 작전 그 다음에 밀수, 더문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문은 최대한 늦게 한 4년쯤? 더문이 원래 그 조석이라고 만화가 있거든요. 걔가 원작이에요? 네. 웹툰으로 낸 게 있어요. 원래 그 웃긴 만화가 바뀐 거야? 엄청 웃긴 만화예요. 그만하고 그렇게 바뀐 거야? 네. 그러니까 원래는 조석이라는 작가가 존다 못 때려요. 걔가 혼자 남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구는 멸망했어 거의. 지구는 무슨 운석 떨어져서 내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구해올 사람도 없어. 지구에 구해주러 올 어 올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대원들이 돌아가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혼자 남아버린 거지. 돌아갔고 그 다음에 지구는 이렇게 있는데 운석 떨어져서 그냥 다 끝났어. 끝났어. 지구 끝났어. 연락도 안 돼. 그래서 혼자 남으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달에 뭐 이게 좀 미래니까 달에 뭐 남은 게 있고 막 해가지고 한번 가볼까? 혼자 탈출해볼까? 뭐 이런 건데 조석 특유의 그 반전 개그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엄청 웃긴 웹툰이야. 존나 웃겨요. 진짜. 그건데 영화가 이제 그 소스만 가지고 잘못 만드는 거지. 나는 제목만 같은 줄 알았어요. 그 소스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구나. 그렇죠. 혼자 남았다는 그 소스를 가지고 하는 건데 걔는 이제 혼자 주인공이 혼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혼자 연극하는 그게 뭐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혼자 되게 졸나 웃기게 놀아요. 저분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 걔 누구죠? 설경구. 아니요. 설경구 말고 엑소의 무슨 조그만 애. 걔 연기 잘하는 애인데. 도경수? 아 네네네. 이게 너무 빨아줘가지고 한국 너무 빨아주는 영화 나와가지고 약간 좀비버스 된 게 왜냐면 장르를 모르는 게 원래 웃긴 만화잖아. 엄청 웃긴 만화. 개그야 개그. 진짜 못 때리거든. 근데 그거를 심각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개그로 만들었으면 난 좋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닥터슬럼프 이런 거를 엄청 진지하게 만들어놨지. 그런 꼴인 거지. 원래 되게 좋았는데. 웹툰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 영화 잘 됐으면 아마 지금 정부에 되게 싫어했을 거야. 제목이 더 문이야. 안 돼서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어. 행각주도 말했는데.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고 지난 이슈는 다음부터 제가 정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아 이슈 너무 힘드네. 소스를 잘 골라야 되겠네. 한번 할게요. 지금 다른 거 한번 얘기할게요.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코너로 옛날 옛적에 그래서 한번 우리 때는 다 그랬어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황 8월 15일이 저희가 오늘 주제를 광복 이런 걸로 잡아가지고 옛날 기사들 중에 2000년도 2000년도 쯤으로 잡아서 한번 봤더니 2000년 8월 15일에는 저희가 광복 55주년 새천년 첫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서울 코엑스하고 북한 평양 고려호텔에서 대규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했더라고요. 옛날에 이산가족 이런 거 많았는데. 이산가족이 되게 막 투닥투닥 하다가도 이럴 때는 이런 행사 꽤 많이 했었어요. 끈끈하게 붙었었어요. 혹시 뭐 이산가족 얘기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어렸을 때는 사실 이산가족 하면 그냥 뭐 나라의 큰 행사고 이렇게 당연히 만나야지. 어렸을 때 그냥 그 정도였는데 이 기사를 보면 10살 때 헤어졌던 부모님을 내 나이 10살 때 환갑 때 만나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은 거의 뭐 한 80, 90이 돼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제 첫째 아들이 지금 11살이거든. 지금 헤어지는 지금 헤어져서 걔가 환갑 때 나를 만난다. 내가 어떻게 살아있어서 나는 얼굴도 못 알아볼 것 같은 거야. 너무 비극이긴 한데 과연 이 정도로 재회의 기쁨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약간은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랑은 조금 다르게 실제 자녀가 있으면 근데 옛날에는 진짜 눈물을 받아야 했는데 근데 그리고 시청률도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기억으로는 예전에 우리 이상가족 찾기 그거 했을 때 정말 여의도가 지금의 공원인데 광장이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스케치북만 거기에 해가지고 엄청 막 깔아놨었잖아. 그리고 막 엄마 생각 오빠야 해가지고 서로 울고 그거는 심지어 북한의 이산가족도 아니었고 그래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이거 남한에서 찾는 이산가족이었어. 가끔 그런 것도 있었어. 예를 들어서 니 뭐 오른쪽 팔에 점이 있는 엄마 맞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점? 아닌데 점은 아닌데 맞아 맞아 이런 것도 있었어. 저 분위기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뭔가 혈연 관계인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기도 했고 실제로 부모님들이 지금 벌써 몇 년이야 다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도 많이 없어져 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심지어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남한에서도 가족도 잘 안 찾잖아요. 명절에도 가족 안 찾는데 이산가족까지 찾느냐 이런 분위기긴 하죠. 남자들은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이때는 진짜 이산가족 찾는 거 많았어요. 많았고 헤어질 때도 너무 눈물 나고 내가 다 눈물 나고 맞아 저게 저 때 당시에 65세시니까 지금 20년 전이니까 지금 85세잖아요. 그런 뇌물의 그렇죠. 연세 엄청 그리고 심부름감 아들이야 그래 이런 거 보면 너무 마음 아파요. 이런 얘기하면 6.25가 우리가 아니잖아 북한 때문에 이러면서 이상한 논거리로 논지로 치고 들어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런 역사에 슬픔이 있으니까 요즘 너무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아예 뭔가 정부가 북한이랑은 아예 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옛날하고 느낌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 캠프 하나도 못하는데 캠프 행사도 못하는데 이런 행사를 어떻게 해. 문 대통령 너무 욕하지 마라. 지금 신전차인데 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또 찾아본 것 중에는 뮤직뱅크 뮤직뱅크에서 1위가 이정현 이정현이 충격적이었는데 아 그래? 아 이때 충격적이었지. 퍼포먼스가. 아 그렇지. 이정현 쐈지. 춤도 잘 쳐 또. 노래 분위기 샤크란데? 약간 그런 풍이에요. 저 당시에 이제 테크노가 엄청 유행을 했었지. 그렇지. 이정현은 와 아니었어? 와? 와가 제일 다음이 거야. 아마 이제. 요때부터 이제 손가락 마이크가 아니라 텐버린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쳐. 아 이렇게. 캐스터 넷츠 아니야? 아 캐스터버린이 아니다. 텐버린은 저기 딴 분이구나. 높은 분. 아 캐스터 넷츠. 아 이 노래. 야 젊다 젊어. 진짜. 저 계속 치잖아. 아 짝짝이라고? 짝짝이요. 짝짝이.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1등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직까지 여태까지 하였었단. 그래서 뭐 이런 거 있다. 노래 내용은 무슨 노래 내용이에요? 모르겠어요. 떠나간 남자친구 뭐 이런 건가? 그렇죠. 그래도 옛날에는 댄스 노래들이 사연이 좀 있어요. 그렇지. 뭔가 지금처럼 막 돌림 노래를 계속 부르진 않으니까 뭐 사연이 좀 있는데. 노래는 댄스인데 알고 보면 엄청 슬픈 내용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런가? 슬퍼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찾아볼까? 이 노래가 특징이 사랑을 배웠어 하는 부분에서 왜 왜 따랑으로 자기는 모든 걸 줄 건데 왜 날 두고 떠나갔냐고 그렇지. 이런 내용이네. 제일 싫어. 그런 내용이야. 다 주는 애도 제일 싫어.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고 왔습니다. 이거 조금 우리가 준비를 좀 더 하긴 해야겠네. 야 어렵네. 새로 번호로 막 하려면 되게 힘드네. 슬퍼니까 안 알아 두고 준비를 좀 많이 해야겠네. 워밍업이라고 생각해 줘. 다시 돌아가 그러면 아니요. 이 정도? 파일럿 파일럿 파일럿이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진짜 힘들다. 그렇지. 2분은 이제 포인트를 못 잡겠어. 방송이 이렇게 어려웠나 아니었는데 준비들을 많이 안 하셨잖아. 사실 준비할 때도 뭘 어떻게 준비해야지 이랬거든. 제끼 와가지고 1시간 반에 게임하고 있었어. 이런 게 그만 얘기하지. 그럼 2분은 1분 여기서 끊고 2분은 이제 각자 코너로 한번 다시 그거는 그래도 원래 하던데니까 한번 가면 되지 않을까. 짬이 있으니까 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 1분 한번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와 어렵다. 1분 왜 이렇게 어렵냐.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방송을. 오랜만에 했고. 언제 무슨 얘기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